PBA에서 사용되는 E-47 또는 E-69 포메이션의 초구배치입니다.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치는 방법과 3뱅크샷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먼저 앞돌리기로 치는 경우입니다. 무회전성으로 1분의 2 두께를 쳐서 포쿠션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PBA 선수들이 이 배치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같은 앞돌리기 포쿠션을 돌아가는 방향 쪽에 회전을 약간 사용하는 대신에 두께를 조금 얇게 맞추는 경우입니다. PBA에서 쿠드롱 선수가 이런 방식으로 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께를 얇게 맞추는 만큼 2분의 1 두께로 득점하는 방법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뱅크샷을 칠 수 있는데요. 흰 공인 4공이 단쿠션 쪽에서 출발하므로 너무 깊숙하고 길게 잘 밀어치는 스트로크로는 회전량이 증가하여 3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짧고 컴팩트한 스트로크가 좋겠습니다. 원쿠션에 들어가는 입사각이 예각인데다가 원쿠션, 투쿠션이 바로 이어지므로 그 자체로도 회전량이 증가해서 길어지는 요인이 되므로 회전을 적절히 억제해야 5앤하프 시스템대로 내공을 보낼 수 있는데요. 출발할 때의 회전량, 스트로크, 테이블 컨디션 등에 따라서 같은 곳을 향해서 쳤다 하더라도 도착하는 3쿠션 지점이 달라지는 까다로운 배치이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알아? 속도 MRI Times 특이히 치즈에 우리가 허락하는 문제 rack 다들 갑자기 정보영 쓰 찾으 mus 희 보컬 왜 아 너무 기다 gemaakt ined 사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